약속 시간은 3시. 지하철로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지만 그는 늘 1, 2시간 일찍 출발합니다. 손을 못 쓰는 원준 씨는 개찰구를 통과할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20분 넘게 기다린 적도 있고 그래요.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도 지하철역마다 천차만별. 바퀴가 걸릴 때면 식은땀이 절로 납니다. 그때 승강장하고 전철 사이의 간격이 대략 한 10cm 조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단차 간격이 높이도 어느 정도 있었고 지하철을 4대를 보냈어요. 못 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시선들. 힐끔거리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쳐다볼 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신기하게 쳐다보는 게 한순간이라고 하면 크게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정말 오래도록 쳐다봐요. 너무 오래도록 쳐다보고 아이들이 쳐다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쳐다보니까 그냥 적당히 보고 제발 가시던 길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인천에서 공항철도와 구호선, 수인분당선까지 지하철 3번을 갈아타고 목적지인 수서역에 도착했습니다. 상호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멈춰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가 지나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 제작진이 호출 버튼을 눌러보지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영무원을 호출합니다. 네, 휠체어 이용자인데요. 리프트 좀 타려고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275곳 중 254곳에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엘리베이터가 한 대만 고장 나도 이동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리프트를 또 한 번 타야 했는데요. 수서역에 도착해 지하철 승강장에서 역을 빠져나가는 데만 총 28분이 걸렸습니다. 장애인들도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장애인들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 50시간인 것 마냥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아 이거 망했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음 역까지 또 가야 돼요. 9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장애를 갖게 된 함정균 씨. 휠체어의 몸을 씻자 비장애인일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벽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이 아니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냥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 탄 사람.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됐을 때 더 고생한 것 같아요. 그는 장애인이 되고 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감상을 SNS 채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네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이 꽉 찼는데요. 아 아쉽지만 이번에는 못 타고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겠습니다. 올라갈 때도 꽉 찼네요. 먼저 타고 싶은데 분위기상 먼저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너만 급해? 나도 급해 하는 그런 분위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이럴 수 있어요? 20분. 여기서 못 타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여기 지금 실제가 먼저죠. 아니 근데 내려갈 때도 사람은. 내려갈 때도 사람 내리셔야죠. 고마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와주세요. 20분 기다렸어요. 우리 어떻게 내려가죠?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물론 장애인만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아닌데. 그들은 걸어서 갈 수 있지만. 나는 엘리베이터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고.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이제 저를 두고서 싸우는 그런 상황인. 그런 영상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휠체어 먼저 타라고 하면서 다툼은 시작됩니다. 다 못하겠네. 아니 다음에 타면 되신 거니까. 남는 게 시간인데. 아저씨 아저씨는 남는 게 시간이 일망적. 또 저 아줌마는 또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휠체어가 먼저지. 아니 그러니까 먼지라 그런다 그러더라도 순서대로 이 양반 순서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먼지 사라고 하고 막 그래요. 아저씨는 시간이 남기만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다른 농인들은. 휠체어가 먼저지. 인간의 도움이라고 해. 도독. 그만하세요. 도독 도리. 도독 도둑도 어디가 온 거 해. 그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라면 대부분 피하고 싶은 요주의 역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신제도 입구역에서 동대문 쪽으로 한 이 정도 그러니까 한 230 그 정도는 빠질 정도로 꽤 넓은 구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거기 안에 푹 빠지거든요. 그러면 몸이 앞으로 꼬꾸라져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건대입 구역.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겐 공포의 역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역사 내에 2호선과 7호선을 바로 이어주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환승하려면 휠체어 리프트를 타야 하는데 길이만 50m.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거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그럼 진짜 무서워요. 멀쩡하면 안 무서워요. 이게 왜 무서워? 대처가 안 되잖아요. 내가 재빠르게 뛰어낼 수도 없고 그냥 어 하다가 같이 떼고떼고 굴러는 거죠.